하지만 살처분이 정답이라고 믿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영국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역을 극복해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자동화 농장입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여물을 주고 젖을 짜고 배설물을 청소합니다. 소의 목에 걸린 것은 건강진단장치입니다. 농장주 베르의시는 소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진단장치에서 보낸 정보는 베르의시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건강진단장치는 소는 소가 몇 번 되새김질을 했는지, 맥박은 어떤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우유의 상태는 어떤지 온갖 정보를 수집합니다. 대륙에 속한 네덜란드는 섬나라 영국처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거나 박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축 질병을 더욱 철저히 관리합니다. 농장 출입이 허용되는 유일한 외부인이 도착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모든 농장은 반드시 전담 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질병의 조짐이 보일 경우 신속 정확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일 경우 신속 정확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국의 구제역이 휩쓸었던 2001년, 네덜란드에도 구제역이 창궐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도 살처분을 했지만, 이후 영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영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방식으로는 다른 길을 걸었을 때까지는 아직도 자신을 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용주가를 통하자면는 다른 길을 걸어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이의 선택은, 그에 대한 격리로부터 일괄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깊은 장소입니다. 우리의 미용주가와 같은 길을 걷는, 우리의 미용주가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우리의 미용주가를 통해 주의지 방법은, 우리의 미용주가를 택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는 더치 컴파트먼트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형과 도로 등 여건에 맞춰 전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어 신속히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방역하는 시스템입니다. 네덜란드 전염병 대책의 중심에는 백신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구역의 모든 가축에 예방 백신을 주사해 저항력을 키워 확산을 저지하는 링백시네이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고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이 발견되면 신속히 살처분합니다. 최근에는 가축을 살리는 백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가축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백신을 갖춘서 다짐하는 방역에 맞축을 사용했습니다. 방역에 맞축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기능을 잃은 지형과 그는 모두 다짐을 배러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이러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백신을 맞축하는 기능을 맞축하여 백신을 통해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는 키워드린 시스템을 타입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처분 대신 백신으로 전염병에 맞서기 위해서는 백신의 효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백신은 어느 수준까지 개발되고 있을까요? 드용 교수는 백신으로 가축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백신으로 가축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백신 맞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못먹기 위해서는 정말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고기의 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행은 그의 유형이 제기될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의 유형이 제기될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대륙 국가의 경우 이웃나라로부터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처분 대신 과학적인 방법을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제역 극복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살처분의 본고장 영국에서도 구제역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장소인들의 입장인 수소가 됩니다. 같은 위護의 손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나오는 기술의 편집을 얻기 위해서, 작가가, 이 바이러스에서의 구성은 없었고 이 바이러스에서의 응원자에 의한의 응원자에 의한의 응원을 제한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는 백신을 만들고 하지만 첫 번째로는 안전한 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훨씬 더 쉽게 생활했습니다 구제역이 돌더라도 살처분을 하지 않고 백신만으로 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FMDV입니다.